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관점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해서 관점에 따라서 꼭 같은 사건이나 일이나 현상이란 것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에서 크게 주목받는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왜 주목받게 되었는가? 일본 아이치현 국제예술제 아이치트리예날레 2019년이 8월 1일부터 개최됐습니다 나고야시가 있는 데입니다 아마 그곳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3일 만에 전시가 중지됐습니다 개막일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만 공개되고 8월 4일날 원래는 75일간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소녀상이 일본 공공미술관에 전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술제가 개최되기 전부터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항의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오래 하지 못하고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그 작품만 중지된 것이 아니고 소녀상을 비롯해서 천황에 관한 그런 작품들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관련된 총 17개 작품들이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라는 그런 하나의 특별 코너로 전시됐는데 그 전체가 폐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전시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폐쇄를 하니까 기획전을 만든 실행위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또 일본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일본 팬클럽 회원들도 반대하고 그렇게 좀 시클시클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논조가 언론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일본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현황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르기 위한 동상인데 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입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김석영 김운성 부부 작가가 정대협의 요청으로서 2011년 12월 14일 날 만들어서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한 것이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에는 많은 그런 신랭이 끝에 결국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큰하게 철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 전국의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11곳, 전국의 8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뉴저지주, 뉴욕주, 로스앤젤레스주, 미시간주, 호주, 캐나다, 중국 이런 데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녀의 평화상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은 가질 수 없는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계문을 보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폐기 처분된 겁니다 세 가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한국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번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정과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는 가난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한다 이것을 보면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정부가 상당히 불편해야 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석영, 김운경 부부 작가는 2012년도에 도쿄도 내에 하나의 미술관 그룹전에서 그것을 출시했다가 정치적 표현이라는 그런 비판 때문에 전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독일 라벤스 뮤르크 나치 수용소 기념관에 10cm짜리 축소판이 모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요청해가지고 결국은 철거가 됐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은 더 학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본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조상들이 한 잘못입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잘못한 행위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 국민들 자신과 일본이란 나라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상들이 잘못한 일이지만 정말 가리고 싶고 때론 숨기고 싶고 없애고 싶을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인들이 주도가 돼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고 알리는 일이 아마 일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이 들 겁니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냥 평화의 소녀상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는 일본인 후손들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모욕당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을 가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상처를 보면 상처를 한 번 정도 후벼파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후벼파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외교라는 것이 항상 상대 국민들이 있고 또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 서면 한국인들이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모욕감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경멸감을 조금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성숙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항상 주장을 강하게 나가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하고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좀 절제하고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떠실지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한번 제가 알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